11월 둘째 주 M 카운트다운 K1의 트리플 크라운이냐? EI의 데뷔 첫 1이냐? 과연 그 영광은 어느 팀에게 돌아갔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연령별 선호도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글로벌 음원팬 투표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 영광의 1위는 EIC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 초강 한마디 해주세요 또 기다려주신 가족들이랑 또 저희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노래 만들어주신 작곡가님들 너무 감사하고 예쁘게 해주신 선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장님 짱이에요 감사합니다 앵콜 무대 준비해주시고요 오늘 아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그리고 월드 넘버 1 K-POP 차트수 M 카운트다운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